아 아 고두름보세요 아 아 고두름이 지붕에 이렇게 달려 있네 아 아 참 오야 이거 장난 아니네요 예 저희도 이렇게 눈 많이 온 것도 오랜만에 바지 보는 것 같아요 야 눈 아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아 오야 어? 닭고기가 잘 익었네 눈이 너무 많이 온다 아침에 아침에 눈 치웠는데도 그때 뿐인 것 같아 눈도 적당히 해야 좋은거지 너무 많이 오니깐 어디 가려고 해도 힘들고 또 쉽지가 않아 아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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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엄마도 몸이 좀 괜찮아져야되는데 자꾸 요즘 기력이 없네 기력이 없곤 어제도 병원에 가고 쉽지않다 어머니가 안아파야되는데 자꾸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든가 뭐 천천히 오래 씹을때야 응 오래 씹뻔했잖아 정은 누났을때보다 더 춥다 날씨가 너무 춥다 오랜만에 나무젓가락으로 먹지않은 시간이네 그 told는 날씨가 늘어나네 저녁때문에 따라는 날씨가 더욱 끓여있었는데 나는 날씨가 더욱 끓여있어서 홀러를 막 틀려고 해도 기름 걱정에 못 틀겠고 그렇다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전기장판에서만 살아야지 전기장판에서만